자 신호 드릴게요. 슛 들어갔고요. 좀 기다리세요. 3초, 4초, 5초. 자 방송 지금 라이브 돌아가고 있고요. 준비되시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자 들어갈게요. 조명 주세요. 액션! 홍진호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명! 인트로 들어갈게요. 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정면으로 도시고 네 인사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호피폴라의 첼리스트 홍진호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에 멤버들 간에 할 수 없었던 또 깊은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초대 시간을 정면 보고 해주세요 계속. 스태프분들 좀 나오실게요. 옆선 찍고 있고요. 네 좋아요. 연희동 하선생을 이자리 네 게스트 들어갈게요. 모시겠습니다. 게스트 인 게스트 인! 영수야 빨리! 게스트 보는 마이크 챙겨드리고 네 게스트 분 앉아계시면 되고요. 예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리 꼬신 거 이제 푸셔도 되고요. 다시 정면 보셔도 되고요. 예 편하게 두 분 대화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 잡을게요. 잘 잡을게요. 무슨 컨셉인가요? 연희동 하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살 연희동 거주하고 있는 하현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선생한테 궁금한 점은 보은구의 근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보은구가 제 옆에 누워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누워있어서 입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입을 덮어주고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진호 씨 시청률 안 나와 이러면 더 자극적인 걸로. 네 홍진호 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 자극적인 질문 좀 해봐요. 진호 씨. 화사진 것 같아요. 네 홍진호 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게스트 아웃. 역삼동에 거주하고 계신 군산생을 모시겠습니다. 네 게스트 들어갈게요. 조명팀. 서로 다른 것을 응시하고 서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카메라 좀 아웃 뺄게요. 군산생님. 네 그대로 잠깐 계시고요. 카메라 한번 무빙 갈게요. 당당당당당. 군산생이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호피플라의 스타리스트 김용수입니다. 또 이렇게 카멜라노 감독님. 그 쇼에 또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오늘 호스트로 또 나오게 돼서 오늘 챌리스트 홍진호님과 한번 이렇게 카감님. 좀 중인 좀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가고 싶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있던 불만 상호시켰던 이야기 마음껏 하셨나요? 아 그런 거는 뭐 전혀 없고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아요. 항상 너무 좋고 요새 좀 잘 되셨다고 들으셨는데 한번 시원하게 소고기 한번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낀 발언은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김선생님께서 아이분을 좀 피해 다니는 것 같은데 속 이야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MC님이 모자이크 처리 살짝 해주세요. 게스트 분. 그건 이제 오해고 모자이크 톤으로 해주세요. 음성 면접 모자이크 톤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이디 형은 제가 피하는 게 아니고 자꾸 옆에서 이상한 냄새 나갖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너무 억울해요. 야 모자이크 백! 모자이크 아웃! 네, 네. 네, MC분 진호. 네. 다른 홍진호스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다녀합니다. 조명, 조명, 조명. 가장 주인공 나왔다, 이제. 자, 진호 씨 게스트 분 장기나 이런 것 좀 시켜봐요. 아, 요즘 김선생님께서 노래를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득음을 하셨다고 한 노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뭐. 지금 노래 좀 불러야 되면서 혹시. 아,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가 있는데 호비폴라라고. 진짜 차세대 밴드 첼로 입고 막 그러는데요. 네,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왔는데. 하트 좀 더 눌러주세요. 그래갖고 그 호비폴라의 타이틀 뭐 느그바다라는 걸 한번. 전라도 느낌으로 다 그냥 한 번. 느그바다라는 걸. 느그바다라는 걸. 일단 이쪽 지인상에서 느그바다라고 하긴 하는데. 자, 음악방송 캠으로 갑니다. 아뇨, 아뇨. 그냥 고름해주세요. 예, 예. 원테이크. 원테이크로 갈게요. 네. 약간 비기너기 있는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핀 들어갈게요. 핀 적용 주세요. 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셋. 준비하시고 들어갈게요. 셋. 둘. 하나. 우리 바다 같다. 너무나 무리였다. 준비를 하지 마세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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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너무나 무리였어. 여러분은. 오케이, 수고하세요. 너무나 무리였나. 곡공격 음악방송. 상진호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무리였나. 초대할 분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계신. 아선생님을. 최대한. 강원도 춘천시 어디군요? 아유. 나 그거 뭐. 아유. 왜 이렇게. 안이라도. 준비하세요. 주민 땡겨. 아, 나 텔비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아유, 텔레비. 아유, 우리. 우리. 우리 아가 보고 있는 감. 내가 텔레비 나왔어. 아유. 네. 말씀하시죠. 제가 최근에. 안세. 원래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는. 형도 다른 곳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네. 아유. 등, 등 뒤에. 네. 최근에 들은 바로. 아선생님께서. 주식으로. 전 예산을 상진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어떻게. 주식. 아니. 코스피가. 코스피가. 오르다가. 내렸다가. 풍민들의 마음이 다. 코스피에. 휩쓸려 있다고. 내가 이. 어? 이. 하나하나. 반일해서. 모은 돈으로. 내가 우리. 아들 딸놈들. 다. 집 한 채 사줄거요. 아. 선생님께서. 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금 선생님과 하 선생님을. 주식의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형제관념은. 어렸을 때부터. 키와야. 키와야. 하는 것이요. 네. 그러면. 자랑하는 꿈나무들에게. 어. 꿈나무들. 뭘 쳐다봐. 놀라봐. 어. 잠깐만요. 엔지 엔지 엔지.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잠시만요. 어. 이래도 돼? 잠깐만. 상관한 거 같은데. 이제. 전 멤버 들어가세요. 어떡해. 피포라 이제. bgm 들어갈게요. 빨리 기타리스트. 빨리 기타. 기타 뭐해? 기타 앉으세요. 우리 뭐. 3. 2. 나는 너의 바다. 그 위에 비가 될게. 언제라도 내려와. 내게 잠겨. 널 안해줄 수 있게. 햇살이 널 비출 때. 첼로. 소리 내주세요. 날 놓지 않아. 난 떠나지 않아. 난 떠나지 않아. 여러분은 곡 꿈껴 음악방송. 형준마 쇼를. 제가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하하! 하하! 체류 솔로 바라라. 피폴라 최고! 최고!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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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 한잔하러 가자고.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